빨리 좀 주세요. 30분이나 기다리세요. 내가 이번 곡을 갖고 삼촌포에서 왔어요. 억수로 맛있다 캐서. 난 해남서 왔어. 빨리 좀 달라고요. 우리가 먼저 왔는데. 어찌라고. 급하면 네가 갖다 먹어. 야, 아직 안 익었어. 아, 몰라, 몰라. 잠시만요. 월을 플리즈, 마임. 여가 무슨 레스토랑인 줄 알아? 으이! 으이! 어? 여긴 먹고 싶은 사람이 갖다 먹는겨. 흠. 음. 음. 스파이스는 레벨 5. 스위트는 레벨 4. 소프트스는 좀 이지하지만. 이만하면 퍼펙트한 맛. 라잇. 매움. 레스토링이 아니고 레스토랑트. 라잇. 잔도는 딥. 아이고, 살펴 가요 손님. 멋있다.